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3개월간 기본과 심화 이론을 했고 6월 한 달 동안은 정리기간을 가졌었죠.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늘 하는 행사지만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갈께요. 본 수업 같은 경우에는 3, 4, 5 우리가 했던 이론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. 첫 번째가 기입형 문제 많이들 수업 보셨을 거니까 기입형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서술 형태인데 그래도 나눠서 두 번째는 기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론 수업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정리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심화 서술 문제 같은 경우는 예측 문제들 뭐뭐를 예측해봐라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예측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기출문제들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술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 뭐를 의도를 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술 형태의 문제에서는 아마 지금 우리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하는 시간에 보면 주로 골격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. 골격에 대해서. 그러면 선생님들 골격을 바탕으로 해서 살도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이론책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책들 갖고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에 그런 것 그래갖고 좀 살을 좀 붙여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미진하시다.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같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. 우리가 이제 3, 4, 5월달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선생님들 본인 자신과의 싸움이다. 이렇게 3, 4, 5 그 기간 동안은. 근데 이제 7, 8, 6주간의 이 기간은요. 이게 본인과의 싸움에다가 또 뭐가 더해지느냐. 날씨가 더해져요. 비도 오고 뭐 습도도 높고 뭐 온도도 높고 뭐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핸디캡을 갖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꼭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빌어드리고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자 바로 그냥 수업 들어가겠습니다. 275페이지 한번 보시죠. 기입형분제라고 해서 첫 장 수분에서 이제 기입형분제. 1번 복수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. 대부분 수분이 식품 구성 성분들하고 자 뭐에 의해서 유지돼. 거기 기억에 들어갈게. 수소결합이 있죠. 그렇죠.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은 그 단분자막에 있는 수분. 그렇죠. 단분자막에 있는 수분이 있잖아. 이렇게 식품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요. 식품 성분이 있으면 자 여기에 뭐 단분자막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뭐하고 하는 거예요. 주로 카르복질기나 또는 아미노기 같은 것들. 그런 이제 이온기들하고 뭐가. 이렇게 물분자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 이온결합 상태가 이게 단분자막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복수분자막은 이 단분자막에 있는 물분자. 얘하고 얘하고. 그리고 다른 물분자. 얘가 무승결합. 수소결합에 의해서.